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었던 올 한 해, 누구보다 바쁘게 지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수어 통역사들인데요. 뉴스 현장이나 방역당국의 브리핑 현장에서 코로나19 소식을 바로바로 전해준 이들을 조선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이른 아침 방송국 뉴스실로 들어서는 수어 통역사 박유로 씨. 원고를 보며 생방송을 준비합니다. 글자보다 수어에 익숙한 농인들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역시나 코로나19 관련 소식.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당국 브리핑이 연일 열리면서 수어 통역이 일상적인 업무가 됐습니다. 전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수어 통역사는 모두 10명 정도. 소속기관에서 받는 급여 외에 따로 받는 수당도 없이 그야말로 그림자처럼 곁에서 묵묵히 누군가의 피로를 채우고 있는 겁니다. 반짝이는 옷을 입는다거나 무늬가 있는 옷을 입으면 손 동작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고 잘 인지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서 검은 옷만 입고 있습니다. 손짓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이들의 바람은 매우 소박합니다. 좋은 일 안에 착한 일 안에 이런 시각보다는 전문적인 통역사라는 인식으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 같이 힘든 국민들 모두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감내하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